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6년 3월 학평 나연 9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유리함수 y는 x-p분의 5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그 그래프가 몇 4분면을 지나가면 안 된대요. 3, 4분면을 지나가면 안 된대요. 그 지나가지 않도록 하는 정수 p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돼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 그려서 파악할 수는 수밖에 없겠죠. 자, 빠르게 정근선부터 봅시다. x 정근선은 뭐가 될 거고요? p가 될 거고요. y 정근선은 2가 나오겠네요. 그럼 얘 그래프 개형을 그리시면 x 정근선은 지금 나타낼 수가 없죠. p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럼 y 정근선은 y는 2라고 해서 나타낼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럼 p가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런 식으로. p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했었을 때는 양수라는 걸 알잖아. 그럼 그래프는 샨, 샨, 이런 형태로 구성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우리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만 나눠서 적글을 한번 해보자고요. p가 왼쪽에 있을 때랑 오른쪽에 있을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왼쪽에 있다는 건 p가 음수일 때가 되겠죠. p가 음수라면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와? 무조건 3, 4분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 더해. p가 0일 때도 봐봐요. 그러면 점근선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떨어져서 언젠가는 몇 4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어. 3, 4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다고. 그래프의 개형상. 아, 그러니까 p는 왼쪽에 있어도 안 되고 0에 있어도 안 되고 어디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른쪽에 있다라는 건 이 p라는 녀석은 0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이거 안 하셔도 정답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자, 그럼 점근선은 간략적으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그래프는 지금 상관이 없고요. 3, 4분면을 지나지 않으니까 여기 부분 안 걸치게 가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럼 그래프가 샷 이렇게 가면 안 걸치죠. 그리고 그럼 여기가 뭐야? y 절편이잖아. 그럼 y 절편이 밑으로 조금씩 내려오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디를 지나갈 거고? 원점을 지나갈 거고요. 그 원점보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몇 4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3, 4분면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아, 얘 무슨 절편이? y 절편이 원점보다 밑이 아닌 어디에 존재하면 된다고? 위에 존재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뭐 따진다고요? y축과 만나는 y 절편을 따질 거라고요. x에다 몇을 대입해서? 0을 대입해서. 자,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합시다. 자, 그랬더니 y는 마이너스 p분의 5 플러스 2가 나오겠죠. 자, 얘가 원점보다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0보다 뭐 해야 된다고요?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p가 양수인 걸 찾아놨잖아요. 얘를 안 찾아놓으시면 우리가 이 부등식을 풀 수가 없습니다. 양쪽을 p로 곱해야 되는데 p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풀 거냐고. p가 양수인 걸 아까 찾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부등식을 해결할 수 있겠죠. 양쪽에 p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2p가 될 거고요. p가 양수였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겠죠. 만약에 얘를 안 찾아놨으면 여러분 틀리게 푼 겁니다. 찾아놓고 곱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이항하니까요. 이 p가 5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p는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겠네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뭡니까? 정수 p의 최소값이잖아. 그럼 2분의 5는 정수가 아니잖아요. 2분의 5는 대략적으로 2.5니까 아, 정수 p의 최소값을 얼마? 3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특히 내신에서는 거의 단골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몇 4분면을 안 지나게끔 아니면 그 4분면을 무조건 지나가게끔 그 형태는 다 y절편에서 나와요. 그래서 x는 0 대입하고 모르면 찍어도 상관없어. 정확하게 안 풀어도 돼요. 근데 조금이라도 꼬아서 내면 무조건 틀리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건 y절편의 위치 찾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좀만 연습하시면 당연스럽게 할 거예요. 근데 왜 p가 양수가 돼야만 되는지를 꼭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유리함수 그래프 어려운 그래프 아니거든요. 진짜 간단한 그래프야. 이런 기본적인 유리함수 그래프는 뭐 제곱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절대값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문자 하나 끼어 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그래프 교형을 못 유도하면요. 절대로 수학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프가 진짜 90%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수학 잘하려면. 그래서 왜 p가 양수가 나와야 되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시면서 문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 피해 최소값은 3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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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